우리 진아 많이 아팠겠는데? 오 진아 멍도 많이 들었네 여기도 멍들었네 이봐 떼 아니지? 어휴 여기도 잠깐 보자 아휴 손도 한번 보자 아휴 아빠 마음이 아프다 이거 더 걷어봐라 이거 더 없나 잘 지웠어 잘 지웠어? 선생님 주로 받으니까 어때요? 따가워요 화이팅 우리 진아 갑자기 중환자가 됐어요 안녕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.